드라이버, start your angel! 고! 이야, 박동욱이 너 이제 꼬맹이가 아니구나? 그나저나 우리 동욱이 운전 실력은 안 죽었대. 얘들아, 형이랑 일 하나 하자. 마침은 시원하게 보내줄게. 우리더러 검찰 스파이라도 되라는 겁니까? 빙고, 레츠고! 1호 타격 부탁볼까? 한 팀? 보시다시피. 보수는 회당 천만 원. 이상입니다. 간단하지? 한 팀?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. 날 다녀와. 고! 고! 이름으로는 이게 다 장난이지? 액셀 한 번 밟으면 끝까지 갑니다, 조. 알잖아, 운전은 내가 이 지방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